공교롭게 이적하기 전에 좀 선수들이랑 조금씩 한 번씩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TV의 혁혜입니다. 오늘 도움말씀에는 꿀TV의 편집장이죠. 꿀닷컴 코리아 편집장 R팀 나와있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토트넷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경기 내용보다는 많은 팬분들께서 전반 종료 직전 막판에 있었던 위고 로리스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언쟁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죠? 전반 추가 시간이 5분이 주어졌는데 한 49분 몇 초경에 토트넘이 역습을 이어가려다가 또 볼을 뺏겨서 재역습을 당하는 상황인데 그때 토트넘 공격수 순흥민이라든지 해리케인, 모우라 이런 선수들이 전반을 향해서 뛰다가 다시 또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순흥민 선수는 약간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 진영에서 돌아오지 않고 약간 이제 아 뺏겼다 하늘을 보면서 그러면서 약간 돌아오지 않는 게 보였나봐요. 수방에서 딱 타보이니까 또 해리케인 같은 경우는 돌아와서 다시 막 뛰고 있었고 또 모우라나 로셀스도 이제 천천히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슈슬슈슨이 이제 슈트한 게 살짝 빗나갔잖아요. 슈팅을 좀 좋게 때려서 역습을 위험한 상황을 마련하게 막닥뜨리는 했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레이스 입장에서는 전반 막판에 득 7점을 할 수 있었던 원래 이제 집중력이 좀 부족해지잖아요. 원래 그 시간대에 또 꿀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수비수를 각성해라, 선수를 모두 각성해라라는 차원에서 딱 이제 화가 딱 깨어 돌았는데 손흥민이 뭐였던거지? 손흥민이 처음에 이제 돌아오는 걸 조금 뭐 소홀히 했다라고 판단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다들 이제 락커넘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로셀스도 오 오 쳐다봐? 그랬더니 뭐 카메라가 총색어들이 부르는거 막 귀여워? 뭐라고 그럴까 로셀스 맞고 보니까 손흥민한테 와 이런거야. 손흥민 선수도 좀 이렇게 사실은 이제 경기가 잘 풀린 경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전반의 쪽은 무진했죠.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좀 이제 격하게 반응을 했고 조금 좀 요리 선수가 좀 과하지 않았나 저랑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모우라 손흥민 로셀소는 이제 공격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고 있었고 헤리케인 선수는 이제 역방향으로 이제 볼을 잡으려는 위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볼이 뺏긴 상황에서 헤리케인 선수를 이제 정방향으로 가면 되고 그리고 어차피 그때 순간에 이미 에버튼은 많이 올라와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손흥민 로우라 로셀소도 이제 복귀를 하긴 했지만 그 셋 중에는 조금 천천히 가긴 했죠. 이제 굳이 이제 이런거지 아니라 골키퍼들이 약간 위기를 맞았을 때 막 수비지 못하고 막 그런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또 골키퍼 가오지. 어 골키퍼야 약간 그건데 이제 사실 우리 흥 입장에서는 오 왜냐면 나는 받아들일 상황이 아닌거지. 야 나는 역습하려고 나간 상태였다. 나가고 나는 스프리트를 이제 하려는 찰나였다. 난 그래서 두 사람 마음을 다 이해는 해. 아 이해를 합니다. 저는 요리숨을 하면 이해 못합니다. 그래도 있었다면 나는 락커룸 들어가서 했어야 돼. 아 들어가서 하는데 들어가서 감독님 계시니까 아 그런거야. 컨소니터 못 내지 또. 그래도 좀 다행인건 이제 뭐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뭐 둘이 좀 이제 화해를 하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도 뭐 축구에서 있는 과정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근데 저는 선수수의 완전 팬이기도 하고 정말 어 어 항상 플레이를 보면서 아 박수를 크게 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 아무리 이제 추가 시간이 거의 끝난다고 해도 하늘 보면서 아 뺏겼구나 라는게 아니라 조금 더 그러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왜냐면은 또 거기서 플레이가 또 뭐 에버튼이 공격을 하다가 또 뺏기면 바로 또 어 역설을 알았지. 탈출해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커버를 좀 해주면 물론 힘들지만 이제 막판이니까 추가 시간 그런 의견도 조금 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어 주장의 이제 비난이 아니었나. 비난. 각성 각성. 팀을 위한 각성. 근데 또 리스트도 이렇게 소리 깨끗 찌르고 하면 또 나는 좀 그 자체가 불편했다 이거지. 근데 조금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좀 손희민 선수가 이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던 팀들을 좀 보면은 공교롭게 이적하기 전에 좀 선수들이랑 조금 한 번씩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함부르크 때는 이제 뭐 라이코비치 선수랑 또 뭐 좀 격하게 싸웠었죠. 아 그렇죠. 훈련도 중에는 뭐. 예. 격하게 싸워가지고 뭐 말리던 선수가 뭐 좀 다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싸우고 네버쿠제 시절도 뭐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 시즌에 좀 이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토트넘이 유럽대왕전 진출에 따라서 사실은 뭐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해리케인 선수의 거취도 많이 어르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향후는 어떻게 유럽대왕전 진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 오늘의 이 해프닝이 뭐 뭐 이적에 영향을 크게 주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팬들은 또 그런 연관적으로 생각을 하곤 하는데 지금 이날 승리로 토트넘이 승점 3점을 확보를 하고 이제 8위로 올라섰어요. 8위. 이제 셰필드랑 승점은 똑같은데 이제 골 득시점 앞서서 8위에 올라갔는데 근데 이번 시즌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는 게 물론 이제 힘들긴 해요. 자력으로 뭐 남은 다섯 경기 5연승을 한다고 해도 이제 다른 위에 순위 있는 팀들이 뭐 좀 패가 좀 뭐 동반해줘야 되기 때문에 2승 3패라든지 이렇게 해야면 뭔가 역전이 되겠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한 가지 그래도 이번 시즌은 조금 우리가 기대를 조금 갖게 하는 부분이 EFL컵, 카라바오컵에 맨시티가 우승을 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EFL컵도 좀 상위권 팀들이 우승할 가능성이 조금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맨시티에 징계가 이제 뭐 한 7월 중순쯤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맨시티가 징계를 받고 아 챔스를 못나가는, 유럽대왕전을 못나간다고 하면 못나간다고 하면 EFL 우승으로 주어지는 유로파도 못나가는 거고 아 챔스 이제 지금 2위니까 챔스 자격은 주어지지만 거기도 못나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5위까지 챔스 나갈 수 있고 5위까지가 나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유로파는? 저 EFL컵으로 인한 그 유로파 그것도 이제 못나가서 7위까지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엔시티가 안으로부터 8위까지 가능하지 않나 아 요런 또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아 그쵸 지금 순위만 유지한다면 극적으로 유로파까지 확답은 못하지만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 뭐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의 힘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뭐 따로 멘시티 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멘시티의 징계를 뭐 바라는 건 아니지만 또 이제 지금 징계의 수위가 정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토트넘이 진출할 수 있는 저희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쵸 지금 아직 뭐 그래서 좀 정해진 게 확실히 하진 않아서 네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근데 진짜 확실한 건 뭐 힘들어요 가능성이 좀 적은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남은 5경기에서 승리를 최대한 많이 승점을 확보를 해서 최소한 그래도 한 50점대 후반까지는 올라가야 그쵸 60점 이상은 돼야 그래도 조금 유럽 대항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에버튼 대회 토트넘의 맞대교 토트넘의 1대0도 승리는 거뒀고 토트넘의 유럽 대항전 진출에 대해서 저도 좀 알아봤는데 계속해서 손님께서 좀 좋은 활약을 펼쳐서 이번에는 사실 여름에도 프리미어리그를 즐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 꿀TV와 함께 여름에 박싱데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여름에도 프리미어를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